한국국토정보공사 FMR P-Positive는 가공시 종종 발생되는 제품의 강성, 진동문제 해결을 위해 절사성을 향상시킨 코로이 퓨천밀입니다. FMR P-Positive는 넓은 곡면의 체결면과 형탄화된 회전 방지면이 가공시 발생할 수 있는 회전을 방지하여 진동을 감소하고 코너를 구분합니다. 특히 체결면보다 큰 여유각을 가진 회전 방지면은 인서트 전둘레에 형성되어 있어 여유각 증재로 고의 이송시 간섭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체결을 유도하여 가공 품위와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FMR P-Positive 폴더 셋업은 절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방향 형사각을 네거티브하게 형성하여 마찰 면적을 감소시키고 진동을 취소하여 내치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FMR P-Positive의 인서트와 폴더는 진동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가공 품위와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FMR P-Positive의 칩브레이커는 알루미늄 가공용, 티타늄과 인코넬 가공용, 경철상용, 범용, 고경도용으로 고객의 사용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FMR P-Positive 다양한 칩브레이커 구성은 페이싱, 숄더링, 헬리컬링, 램핑, 슬로팅 등 다양한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다양한 칩브레이커와 피사체 재질에 적합한 제종의 조합으로 적용 영역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켰습니다. 안정적인 인선 형상과 체결 구조로 어떤 형상에서도 안정된 가공 성능을 발휘합니다. 코로이의 금형 가공용 퓨처밀 시리즈 FMR P-Positive 이제 완벽한 가공을 위한 코로이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됩니다. 코로이